돈의 올바른 쓰임을 알고 돈 버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내용과 투자에 대한 조언을 미국에 있는 아빠가 사랑하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는 지금까지 너를 크게 혼낸 적도 거의 없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되도록 제안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단다. 그 이유는 내 인생을 아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능한 많은 자유를 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최근 너를 지켜보면서 조금 걱정이 되더구나. 그래서 오늘은 너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 먼저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얘기해보자꾸나. 아빠가 그동안 네게 절약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돈에 너무 인색한 사람이 될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야. 우리는 물론 내가 꿈을 크게 갖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돈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단다. 예전에 너는 아빠 차를 세차하고 용돈으로 5달러를 받아 밀크티를 사먹곤 했어. 때로는 이어폰 등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정은 청소를 자처하기도 했었잖니. 아빠는 이것이 스스로 용돈을 버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최근에 내가 세뱃돈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구나. 물론 세뱃돈을 많이 받은 건 좋은 일이야. 훗날 여윗돈으로 쓸 수 있으니 말이지.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집안일을 해서 용돈을 버는 데는 흥미를 잃은 것 같아. 게다가 세뱃돈을 내가 응당받아야 할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빠는 조금 걱정이 되는구나. 미국의 유명한 은행가 J.P. 모건은 작은 돈을 흘러가도록 놔두면 절대 큰 돈을 붙잡아두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 나중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 작은 돈부터 모으기 시작해야 하는 거야. 이 세상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없어. 모두 거기에 상응하는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할머니, 외할머니가 주시는 용돈도 두 분이 일을 해서 번 돈이라는 걸 명심하렴.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고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돈의 쓰임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돈은 두 가지 쓰임새가 있어. 첫 번째는 돈을 매개로 하여 더 큰 것을 얻는 거야. 예를 들면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거나 후원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어떤 방식이든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란다. 두 번째는 삶을 즐기기 위해 쓰는 거야. 이러한 지출은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무절제하게 쓰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수입에 맞는 지출을 하는 거야. 내가 무언가 갖고 싶다면 먼저 그만한 돈을 번 다음 소비를 해야 한단다. 이 순서는 절대 뒤바뀌면 안 돼. 나중에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래야만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거든. 미국에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을 이루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정신을 높이 산단다. 미국 국부들 중에도 일을 실천한 사람들이 많아. 벤자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지. 앞에서 잠깐 언급한 금융업계의 거장 제이피 모건도 이러한 사람들 중 하나란다. 제이피 모건 그는 삼시세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집에서 나와 자신의 노력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투자자이자 부호가 되었어. 그가 남긴 말 중에 인상 깊은 명언이 있어.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은 어렵지만 친구 하나를 잃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단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한 번 돈을 빌리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진단다. 친구에게 습관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언젠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거나 갚을 생각을 하지 않게 돼. 그러면 두 사람 사이의 우정도 거기서 끝이 나지. 미국에서는 최근 몇 십 년 사이에 아주 이상한 풍조가 생겼어.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소비를 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야. 이와 같은 소비는 결국 그 사람을 파산에 이르게 한단다. 그래서 정작 이를 부추기는 상업기관 종사자 중에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마약 판매상이 본인은 마약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러니 돈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돈이 수중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렴.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돈은 반드시 번 다음에 써야 한다는 거야. 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작은 돈부터 차근차근 모아야 하고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는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해.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로부터 이번에는 투자에 대한 조언입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여름방학 때 인턴으로 일하면서 번 돈을 투자하고 싶다는 내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해주고 싶구나. 아빠는 아빠는 너의 그런 생각을 응원해.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묶어놓으면 결국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게 된단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내게 해줄 수 있는 제안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예요. 첫째 절대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다시 말해 자신의 감각이 인덱스 펀드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들도 대부분 자신이 관리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시장지수보다 높을 거라고 예상해. 하지만 현실은 매년 70%의 펀드가 S&P500 지수에도 못 미치고 있고 최근 5년 10년 동안 80%의 펀드가 시장지수보다 낮게 나타났단다. 왜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뛰어넘지 못하는지에 관해서는 스스로 분석해 보기를 바란다. 한 가지만 알려주면 시장을 뛰어넘으려는 사람은 시장에 있는 다른 투자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에 도전하는 거야. 다시 말해 미시경제학의 기본 원칙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므로 90%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투자는 S&P500 지수를 대량 매수하는 거야. 이것은 투자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도 인정한 투자 원칙이란다. 워런 버핏은 자신의 유서에 유산의 대부분을 S&P500 지수를 사는 데 쓰라고 명시해 놓았어. 그가 얼마나 이 지수를 신뢰하는지 알 수 있겠지. 둘째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 주식시장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갑작스럽게 폭락할 때도 있단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주식은 여전히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야. 그래서 내가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말했을 때 적극적으로 동의한 거란다. 만약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내가 100달러를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지금 그 가치는 200억 달러가 되어 있었을 거야. 이건 이건 예측이 아니라 실제 결과란다. 셋째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하기도 하지만 개별 주식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동안 다우존스 지수와 S&P500 지수의 수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어. 때때로 큰 기복이 있긴 해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넷째 내가 너에게도 여러 번 말했듯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내야. 인내는 투자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 과거 45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대략 7% 정도였으니 자산은 대략 20배 정도로 증가했을 거야. 현명한 투자자는 주식시장에 꾸준히 투자하지 최저가와 최고가 투기를 노리지 않아. 그러니 나쁜 운을 피해가려면 시간을 좋은 친구로 삼고 꾸준히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단다. 정기 정리식식 투자는 일정 기간마다 주식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만큼 사는 거야. 주가가 상승하면 고정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의 양이 줄어들고 주가가 하락하면 살 수 있는 양이 늘어나게 된단다. 이렇게 하면 평균 구매비용은 비교적 낮아지게 되지. 물론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은 먼저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해. 주가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다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하락했을 때는 가격이 더 떨어질까 봐 쉽게 구매하지 못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바보라 생각하고 가격이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는 거야. 마지막으로 내게 하고 싶은 말은 주식을 사고 나서는 가격 변동에 일이 일비하지 말라는 거야. 주식시장은 매년 10% 정도 상승하거나 5% 정도 하락 한단다. 이러한 등락폭은 하루 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주식시장에서 매일 2-3% 정도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이야. 어떤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자신이 마치 주식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해졌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주식투자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란다. 매일 주식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은 주식시장에 돈을 보태주는 일만 할 뿐이야.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바로 끈기있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특히 너와 같은 젊은이들은 주가가 상승하기를 기다릴 시간이 충분해. 그러니 일단 주식을 사고 나면 주가의 등락에 너무 신경 쓰지 말이거라. 이것이 아빠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야. 부디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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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로부터.